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어제 살랄록파이2 야시장이 새로 문을 열어가지고 더얼라 차다라고 열긴 열었는데 제대로 열진 않았더라구요 뭐 그래가지고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방콕 내에서 가장 큰 첫 첫 첫 주말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카피 지역에서 한번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러 방카피 몰쪽으로 가고 있고 일단 가서 버스비가 얼만지 한번 확인해보고 버스 타고 짝붙짝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TS나 MRT가 아니라서 버스타만 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점심시간 정도 돼가지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린다고 내렸는데 짝붙짝 공원 반대편에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좀 걷고 있습니다 일단 한 1km는 아니고 한 400m? 한 800m쯤 걸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 입구 쪽 가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네 안그래도 걸어가는 길이라 짝붙짝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한 80m쯤 걸어가면은 남편 정말 좋아서 그 다음 코에 찍어주는 게 인사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 코에 찍어가는 게 인사이인 것 같습니다 고침에도 이런 카드 전체의 요리는 어떻게 돼지 구аша 넘어가서 신발 2차 투자 투자 마켓 맵인데 제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고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3번 출구 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어떤 걸 막힐 수 있고 농산물 지판장이고 컴팽팩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면 어떤 걸 막히시고 1,2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 딱딱딱 막힐 수 있네요. 길은 소이로 나눠져 있어서 좀 찾기 쉬울 것 같고 색깔별로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뭐 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요. 그래서 모자는 벗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는 거의 다 음식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 음식 드실 거면 위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는 옷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태국 내에서 입을 옷이나 기념으로 살 옷 같은 것들 앞쪽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길이 다 소이로 나눠져 있어서 한번 뭐 물건을 파놓고 다시 좀 찾아오기가 쉽겠죠. 태국 최대 재래시장답게 이것저것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 길 말고 중간 길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시계탑이 보이는 곳이 중간 길이 아닙니다. 바깥쪽에는 사람이 조금 없어서 좀 덜 더운 느낌입니다. 바깥에는 햇빛도 많이 비치고 너무 더운데 여기는 조금 그나마 조금 시원하네요. 잠옷이나 냉장고 바지나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사실 짜뚜짝 시장이 너무 크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본 곳에서 살아 이런 말도 많고 다시 찾아가는 것은 뭐 일단 소이로 몇 번 길인지 외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멀어서 귀찮지 않나 이렇게 좀 둘러볼게요. 영상도 좀 찍고 안 됐다! 여러분은 인간의 therapies을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많아요. 이번엔 인간의 예약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tus은 사이에서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두들에 지도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시청하셨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상 청소했을 때 구입했던 곳이 있습니다. 안쪽이 확실히 시원하고 조금 생긴 건 한국으로 치면 청평화시장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보는 재미있네요, 이것저것. 또 시작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닭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것저것을 먹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을 먹기 때문에 저는 뇌을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너무 맛있다. 나는 이곳에서 나는 다가와서 나는 이곳에서 나는 다가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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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2스푼 4스푼 3스푼 1스푼 3스푼 1스푼 2스푼 뱅 한 các 락 한 các 락 3스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버스 기다렸다가 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 마시면서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비가 보시면 네, 도착은 했는데 여기가 반카피볼 앞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 마시면서 네, 들어가서 사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로브에 도착했습니다. 와, 피리 다 맞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영상 못 질 것 같아서 네, 로브에서 만문들 짚고 올라가서 네,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 주말시장에 짜뚜짝을 다녀와 봤는데요. 볼 건 많아가지고 네, 한국 한 번 놀러 오면 네, 한 번쯤은 가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